자 우리 한민강과 전소민 묘하게 닮았어 자 갑니다 이런 것도 광수하고 비슷하시다 왜 서 계신거에요? 연습 연습 왜 서 계신거에요? 연습 좀 하게 순수해서 갔네 순수해서 갔네 순수해서 갈래 순수해서 갈래 여기서 바람이 밝길래 연습하게 연습 방해하는거 아니에요 약간 닮은 느낌들이 있네 자 누구부터 한민강 씨부터 갑니다 1번 왕밤빵게임 쌍창살 연속 5번 시작 쌍창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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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요가 짧아요 둘이 쌍쌍이라 그래 둘이 쌍쌍이라 그래 아 뭔가 짧아서 그래 아 뭔가 짧아서 그래 아 뭔가 짧아서 그래 아 전소민 야 쫄쫄해지고 아 너무 얇게가 돼서 자 통아저씨 가자 잘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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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지막 하나죠 긴장하셨어 지금 자 자 일반 송지옥게임 양 양 송지옥게임 양 아츠 양 아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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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인제 알았어 인제 알았어 아 왜 할템이 안하셨어요 영알팀이 점점 나오는게 아 다시 저기 나오네 광수형이야 생각하는거 다 똑같냐 지금 일단 시대머니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빵알만 한번 써봐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하나로 저걸로 왕밤빵게임 이광수 게임 아니면 이광수 게임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 아 이광수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아 이광수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왕밤빵 한 번만 해주세요 왕밤빵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나 왕밤빵 발음 어려운거에요 왕밤빵 게임 철수 책상 5번 시작 철수 책상 철수 색상이라고 하셨어요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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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게 했다 이거 좋아 오케이 땡 땡 땡 땡 땡 땡 땡 좋아 잘했어 왕밤빵 게임 보팍 박사 5번 시작 보팍 박사 보팍 박사 보팍 박사 보팍 박사 으아아아악 백 백 백 백 백 백 백 구름 그림 구름 그림 구름 그림 구름 그림 Veron 그림 구름 그림 아 얘네 너 예뻐 크 aman 그래동 prove 아 야 얘가 저 Housing 다 잘해 자 왕만빵 게임 연속 5번 붉은 팥죽 붉은 팥죽 붉은 파죽 붉은 팥죽 붉은 팥죽 붉은 팥죽 붉은 팥죽 붉은 팥죽 아 volt 맞아 맞아 아 вып 경미 야 뭐야 왜? 곧 어버이날이다 어? 곧 어버이날이다 어? 니가 우리 형한테서 선물 하나 줬니? 야 이거 이시 말고 가져가면 집에서 뭐 바꿔 쓸 수 있냐? 야 미안해 형 효도 한 번 해라 아 배꼽 아뻐